종현 종현이 형 왜 알았어요? 갔어요 8000만원짜리 8500만원짜리 3시간이야 하루에 3시간 일하는거 알아? 하루에 3시간 일하는데 그렇게 비실비실된거에요? 어 우리 모두의 화두야 3시간? 아니요 모를래요 죄송해요 모를게요 모를게요 그냥 그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화이트 3시간 일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구요 어 거기서 들어와요 아 이래서 능지해야지 능지프로블럼 이게 네 볼꺼야 아 아 아 니고꺼 힘들냐 반니고꺼라 아 아 아 아